울진 지역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용 버스가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지난 17일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의료장비가 갖춰져 있고 전문인력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용 버스 한 대를 울진에 지원했습니다. 이 버스를 구입하고 기초검사와 상담을 비롯한 한방치료와 물리치료 등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데 모두 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앞으로 이 버스는 울진 오벽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박범수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장은 이 버스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한울원자력본부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한울원자력본부는 2006년부터 지역사회에 맞춤형 복지차량 37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.